네 오늘 일부 귀한 분 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경제를 읽는 남자 또 경제 콘서트 매주 이렇게 아주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채널K에 또 썩 뵐 줄이야. 보통은 저 소개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긴 또 왔으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저도 이렇게 교수님 그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열정적인 활동 매주 그 콘텐츠 채워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항상 또 재미있게 하시네요. 오늘 조금 이렇게 추경 관련해서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추경 추경 뭐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 뭐 좀 줄임말이죠.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표현인데요.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나라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주로 이 예산이 투입될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희사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뭐 기사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게 근데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되어가는 것 같던데 원래 이거 우리는 해마다 거의 추경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 아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추경이 없는 해가 더 부족한 느낌이죠. 그렇더라고요. 매년 추경이 반복되는데 마침 이 추경이 무슨 정책이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니까. 아 이제 재정 정책이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예산 계획을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계획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가 준비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방송에 지금 나가겠죠. 방송에 나가는 게 정부의 5개년 재정운용 계획 이것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기획재정부가 편성했던 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늘상 내년 경제가 어떨 거라는 전망의 근거에서 하겠죠. 내년 경제가 어둡겠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거고 내년 경제가 좋지 않겠다. 그러면 더 확장적으로 할 테고 경제가 좀 괜찮겠네. 그러면 굳이 많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보시면 2018년이 428조 원이고 2019년이 약 470조 원 정도를 편성한 건데 다음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정 지출 계획인데 이게 매년 보면 증감률을 보면 2019년이 9.5% 증가한 거예요. 금년에? 그렇죠. 결국은 2010년부터 보면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 지출을 확장적으로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 경제를 2019년 경제를 들여다보기에 2019년 경제 안 좋겠네. 뭔가 경기 부양이 필요하겠어. 하면서 재정 지출 계획을 굉장히 확정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매년 추경이 반복되느냐.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KDI, IMF, OECD, 민간경제연구소, 그리고 재경제전망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정부가 늘상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정부가 늘상 낙관적이죠. 낙관적인데 조정폭이 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전망보다 나중에 조정할 때는 많이 뚝뚝 떨어지네요. 하향 조정폭이 크네요. 결국 보면 지금 제가 브라운권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정부가 늘상 경제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역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확장적인 재정 지출인 건 맞지만 여전히 경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다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봤다면 그러면 예산 계획을 더 많이 세웠을 수도 있는 거죠. 9.5% 증가가 아니라 예산을 10% 증가, 11% 증가가 더 적절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를 2019년에 들어오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니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얼마 전에 IMF 연례협의단이 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좀 진단해 봤잖아요. 했는데 약 9조 원 정도, 혹은 1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2.6%의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건 이제 IMF의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비슷한 한 가지의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대외 경제 여건이나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추경이 없이는 도저히 2.6%, 2.5%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경 편성 추이가 쭉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최근 들어서 몇 개년도 빼면 추경이 편성이 안 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 편성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색을 다 빼자는 거예요. 늘상 모든 정부가 추경을 매년 편성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늘상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고 그러다 보니 늘상 너무 반복적인 습관적인 추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추경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그렇죠?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편성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도 판단을 한 거죠.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하겠다는 게 한 7조 이내에서 하겠다는 추경인데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예상은 한 4월 25일 정도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데 조금 난관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 이번에 하는 추경은 무엇을 위한 추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결국은 매년 예산 계획에 실패를 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핑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세웠던 추경의 범주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근거가 있었고 작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가 너무 심각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뭐를 근거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추경 편성의 근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예요. 그 다음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급변이죠. 그리고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권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런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럴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불가피한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 작년 2018년은 대량 실업을 근거로 추경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뭐냐. 올해는 뭐냐 이건데 중대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여권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걸 근거로 추경이 편성되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던 산불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으면 세월호 추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런 일을 좀 다시 정상의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급격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얘기되는 것은 어쨌든 미세먼지 추경이고 혹은 산불 추경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 추경으로 인해서 대충 좀 뭔가 우리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업종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일단 추경의 근거로 삼은 것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미세먼지는 재앙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재앙의 범주에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재앙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셔도 미세먼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집니다. 심각해지네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감적으로 공감하실 것이죠. 그렇죠. 날씨가 좋아졌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뭐냐면 대외활동 영역입니다. 스포츠라든가 오락, 여가, 문화활동 같은 거를 갑자기 취소가 됩니다. 교육산업도 비슷하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옥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초미세먼지가 극심해서 취소되는 일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사실 골프장들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프로야구도 그렇고 약속들이 취소되고 관중들이 또 안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국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R&D 예산이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미세먼지가 예산이 주로 어디에 편성됐는지를 작년 예산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한 가지는 환경부 관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치인부 관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예산이 쓰였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추경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7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7조 원이 이런 영역에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영역에 투입이 될 텐데 어느 영역에 투입될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 영역입니다. 저감 영역. 지금의 미세먼지를 안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는 저감의 영역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 영역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잘 안고 살까의 컨셉입니다. 어쨌든 미세먼지를 짧은 기간 안에 축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미세먼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나마 잘 살아갈까. 그런데 그럼 첫 번째 미세먼지 저감 영역은 뭐냐면 R&D 예산이 집중될 영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초미세먼지 특화된 그런 공기청정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조 현장에서 공장에서 먼지들이 발생하잖아요. 굴뚝 연기라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들.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에서도 기왕이면 철강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하면서 철강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조기술 영역에도 R&D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를 안고 살기 위한 하이테크 마스크라든가 코 속에 넣는 마스크죠. 예를 들면 보이지 않으면서 숨쉬기가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영역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환경부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없애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해준다든가 또 수소연료 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예산이 쓸 수 있겠다 한다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도 어떤 분야의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대중적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모처럼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추경에 의해서 건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부분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또 반도체 가격 급락에 대해서 우려가 컸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는 바뀐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중국의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비롯해서 의욕적으로 나왔은 가운데 반도체 굴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굴기자 붙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들리기로는 배터리 쪽은 지금 상당히 중국이 고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반도체 영역에서도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정말 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면 그 속도가 좀 더 더뎌질 수 있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종식된다 그러면 반도체에 투자하는 그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놓고 가장 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가격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 자체가 수출 가격 자체가 매년 한 20% 정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수출량을 생각해보면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 수출이라는 거 다 아시는데 반도체 수출 물량, 규모는 결국 물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20% 떨어진다 그러면 물량이 20% 늘어도 반도체 수출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 물론 마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수익성 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이 급진적으로 호전을 가져올 만한 여건은 조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종식으로 인해서 중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 신흥국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술적인 팔로우업이 더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물론 한국 반도체의 기술력은 중국하고는 한 5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물론 하이엔드 반도체 영역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만 저가 반도체라든가 중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 산업에 의해서 많이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격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 두 가지 요소가 한국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우리로서는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기술 측면에서나 가격 측면에서나 아니면 전반적인 전세계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나 그쪽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불리한 일이죠. 불리한 일이죠. 그렇다고 걔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배터리 산업 쪽에서 너무 무리한 어떤 보조금 지원 그리고 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중국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 어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어쩔 수 없는 비능률, 비효율 이런 거 보면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반도체 쪽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거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살아날 길은 흔히 하는 말로 메모리 쪽에만 집착하지 말고 비메모리 이쪽으로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해법 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영역도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가 반도체 산업을 좀 더 키워나가는 시장의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하이엔드 반도체 영역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중가 반도체, 저가 반도체 영역도 계속 시장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신흥국에서 우리 제조 기지를 또 확장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5G 기반의 자율주행차라든가 부상하는 이런 산업들이 결국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머물지 말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또 확대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이제 고기술 영역, 하이엔드 영역 말고도 이 중저가에 해당하는 그런 반도체 영역도 같이 가져가는 방법도 또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저런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나 여러 가지 어떤 중국과의 반도체에서의 경쟁을 보나 이걸 다 감안하셨을 때 그냥 단도직 입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한테 이런 거 여쭤보기 좀 못한데 지금 어쨌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아요. 주가가 네. 작년에 조금 힘들었다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이렇게 터너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한국에서 주식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고 가도 되겠느냐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쪽 주가.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면 이제 올해 초반만큼이나 하반기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종목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목이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 밖의 영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반도체 주라고 해서 같이 분류하기보다는 같은 타격이 있어도 반도체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기업은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산업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2017년, 18년에 들어서면서 18년에 엄청난 호황이 있었잖아요. 거의 18년에 최대 호황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정도의 호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16, 17년 수준의 다시 회귀하는 수준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 완만한 이런 시장을 가져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018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 수준의 반도체 주가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의 회복 국면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한두 시간도 혼자 이렇게 끌어가시는 분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추경 여쭤보려야 반도체 여쭤보려 했더니만 저도 많은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약간 갈증을 느끼실 텐데 네 다음에 또 이렇게 교수님 또 시간 되시는 때 모셔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아침부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